전 세계에는 수많은 민족과 후족 그리고 이들이 사용하는 수많은 언어들이 있습니다. 이 가운데 성경으로 번역된 언어는 과연 몇 개나 될까요? 현재 전 세계에는 7100여개 언어가 있지만 이 가운데 신구약이 모두 번역된 언어는 490여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. 구석표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. 신구약 성경이 모두 번역된 언어 수가 여전히 부족한 곳으로 나타났습니다. 세계성소공예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최소한 단편 즉 쪽보금으로 번역된 언어 수는 모두 2551개에 이릅니다. 이 같은 언어 수는 전년도보다 13개 언어가 더 늘어난 숫자입니다. 지난해 성소 번역 현황을 살펴보면 신구약이 모두 번역된 언어는 2011년도보다 9개 더 늘어난 484개 언어에 달합니다. 올해 들어서도 11개 언어로 더 번역됐지만 2013년 현재 전세계의 7105개 언어 가운데 구약과 신약이 모두 번역된 언어는 495개에 불과합니다. 성소가 본인의 언어로 번역되지 않아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많다는 것을 뜻합니다. 지난해에야 처음으로 성경이 번역된 언어는 파푸안 유기니의 키리 위나 성경과 케냐의 키엔부 킴베레 성경 등 모두 7개입니다. 세계성소공예연합회는 2015년까지 100개의 언어로 된 신구약 성경을 추가로 번역 완료할 계획입니다. 또 350개의 번역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들어 현재까지 4개의 성경이 출판됐고 18개의 성경이 출판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. 현재까지 가장 많은 언어로 성소가 번역된 대륙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1067개, 그 뒤를 이어 아프리카 지역은 748개, 아메리카 519개, 유럽 지역은 214개 언어로 성소가 번역됐습니다. 대한성소공예연합회는 지금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모국으로 된 성경이 없어 새로운 번역이나 개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면서 성소 번역 작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선교적 과제라고 밝혔습니다. CBS 뉴스 구석표입니다.